단백질삼, 어묵삼, 육회비빔면 드세요, 이게? 어? 뭐야? 김밥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김밥도 들어왔어? 네, 빨리 하세요. 오, 큰일났네. 다 세 개 세 개예요. 오, 김밥 세 개가 들어왔어, 어우. 아, 전현무 씨. 초코기 썰어로르 보다, 이거 씨. 와, 이거랑 넣어. 아, 그냥 넣어. 아, 진짜, 씨. 이야, 아, 진짜. 아, 전현무 씨가 너무 막 해놨어. 아니, 회 뜨는 거예요? 아니, 저게 두꺼우면 안 접혀야 돼. 아, 그래, 그래, 그래. 알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흑골뱅이 단백질 세트. 자, 3인분 갑니다. 아, 맛집이 아닌가? 야, 이거는 찍어서 SNS 올리셔야 돼. 비주얼이 끌리잖아. 요즘 감성 아니야, 툭툭. 와, 진짜. 이야, 어마어마하다, 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성우야. 네. 동원 원장님 보고 싶어 했잖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어 했어요. 인스타 강남기 나오실 때부터 팔로우 해놨어요. 오, 맞아, 맞아. 성우 많이 해줬어. 목이 왜 이렇게 얹어지지? 진짜 좋아했어. 성우는 왜? 네, 부끄러워. 술 안 먹었죠? 네, 안 먹었죠. 어머, 귀여워. 저 목덕이가 너무 누가 때린 줄 알았어. 원장하다, 원장해. 아니, 같은 방에 드로이터는 기다렸어요. 동원 원장님들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방송에 봤던 거랑 그대로 똑같으시던지. 뭐, 예쁘시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게 드세요. 소절해 주세요. 와, 드시죠. 먹어보자, 먹어보자. 와, 여기가 아주, VIP 손님들이에요. 담배를 먹을 줄 압니다. 아, 시절 줄 아네. 떡볶이 먹을 줄 알아. 좋아, 좋아. 아홉. 잘 먹어, 잘 먹어. 좋아, 좋아. 아홉 분인데. 저런 모습 보면 사자 벌써 기분 참 좋은데. 돈이 막 올라가고 재료 소진되고. 그 땅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자르지 않고 싫은 거는 그냥 다 먹네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야. 너무 짠다. 세 개. 아, 또 아티스트네. 아, 너무 웃겨. 누나, 세 줄이야, 세 줄. 오이, 오이. 오이. 아, 저런 직원이 진짜 정말 업. 두 목적이네. 돌거든, 진짜. 일할 때. 근데 있어요. 일머리 없는 친구들이. 한 세, 네 번 하면.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빨라져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 똑같잖아요. 버퍼링이 많단 말이에요. 누나, 재미 붙였네. 이거 세 번 해야 돼, 세 번. 한 세 번. 그렇지. 저렇게 같이 깔아놓고 하셔야지. 저것도 한 네 시간 뒤에 저렇게 하기 시작됐어요. 이제, 이제 빨라지 않아, 이제. 아니, 빨리 돌린 거예요. 아니야, 이거 빨라졌어, 이제. 100개가 나가니까 진짜 죽인다, 이거. 아티스트네. adomo. 좋은 would Scoot." 그러면 그냥 김 Bir 안돼요. 활 tiny 기계. Call hacked.